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부의장 입실소 추석 명절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경제도 좋지 않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불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이고요. 수출도 안 되고 정부 예산도 세수가 부족해 지적입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들이, 서민들의 삶이 도움이 되고자 민생과 복지예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관련, 복지관련 예산 최소한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